아빠, 너 수학 과외하래. 영어 피아노에서 수학까지 시간이 돼? 완전 짜증이지. 아빠가 엄마 좀 알려주면 안 돼? 응,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학 잡아야지. 안 그럼 나중에 더 힘들어져 안 돼. 나중에 더 힘들다는데. 아빠! 남들 하는 거 굳이 다 따라해야 돼. 우리 아들 수학 점술로 좀 딸려도 창의력은 좋잖아, 아빠 닮아서. 그렇지. 창의력 물론 좋지.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창의력이라는 걸 무슨 수로 보여줄 건데? 어쨌거나 아직은 학벌 세상이니까. 아이구. 아빠 구호 삶은 새학 말고 수학 점수 잘 받을 생각 있나요, 아들? 귀엽. 미안. 다녀올게. 응. 나 좀 들어 보이지 않아? 보전 잘 됐는데 왜. 아, 그러게. 너는 나이 들수록 예뻐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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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, 잠깐만. 이거 하고 가. 밤에 비 와서 살짝 쌀쌀할 거야. 자기는? 우리 마누라 강의 버리면 안 되지. 나야, 괜찮지만. 왜.